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애플이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자도 많이 준다는데요. 미국 전체 평균 금리의 10배가 넘는 연 4.15%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애플 카드만 발급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은행권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을 기반으로 앞으로 얼마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금융업까지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최근 산업계의 흐름을 설명하는 용어로 빅블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시를 보유한 곳이 에어비앤비가 되었고 우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전통적인 숙박업체나 운수회사라고 보기 힘들죠. 이렇게 기존의 범죄에서 벗어난 형태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 탄생했다면 전통적인 호텔 숙박업협회에서도 외면받고 숙박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에서도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IT 관련 부서를 찾아가 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대거 탄생하려면 업종 간의 벽을 허무는 규제 완화와 산업지능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행할 분 소개합니다. 안주희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주희입니다. 저번 주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 시간을 되게 기다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역시나 박정호 시즌2 첫 시간으로 인도를 저희가 한번 가봤잖아요. 인도 문화의 특징이라던가 심각한 교통 문제 같은 걸 짚어드렸는데 아직도 인도의 절반도 소개를 못해드렸다면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항 근처에서 우리가 얼쩡얼쩡 되다가 아직 출발도 못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게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도의 산업 동향 그리고 좀 비즈니스 할 만한 거리들 뭐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주 역시나 박정호 시즌2 간단하게 복습해보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이 추천하는 인도의 대표 도시는 문바이인데요.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대의 경제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 기업, 부호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통체중도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택시를 타는 건 비추. 바가지 요금은 기본이고요.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엉뚱한 곳에 데려다 놓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인도에서 운전할 일이 있다면 사이드 미러가 없다고 또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고 놀라지 마세요. 인도 사람들은 빵빵 클랙슨 하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하지만 인도는 양파 같은 나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도의 MIT라고 불리는 IIT, 인도공과대학원에서는요.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탐내는 인재들이 모여 있고요. 아, 인도공과대학교죠. 중국 대신 생산 거점으로 인도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에서 이젠 인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제가 좀 요약을 잘 해본 건가요? 역시 전문가에게 읽는 거는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다시 한번 듭니다. 더듬더듬 한번 잘 생각을 해봤고요.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비즈니스를 하는 인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도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가요? 사실 인도에 도착해서 인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문바이 같은 큰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아, 아직 정말 낙후된 곳이구나라는 인상들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인데요? 실제 도로상에서 여러 배설물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교통시설도 사실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곳에서 지금 당장 할 비즈니스는 없겠고 인도도 그래서 이제 막 발전을 추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도가 지금 벌써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산업군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바로? 농업입니다. 사실 낙후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농업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품목만 좀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일단 전 세계 콩 생산의 25%를 인도가 하고 있어요. 25%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4분의 1을 경작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쌀, 밀, 사탕수수, 면화, 땅콩 전부 세계 생산 2위 국가가 인도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인도가 이게 아직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요? 네. 인도는 인도 대륙에서 인도 대륙에서 경작 가능한 땅의 면적이 세계에 경작 가능한 땅의 면적의 11%가 다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작심하고 뭔가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싶으면 정말 전 세계의 작물 공급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을 할 때는 그 땅에서 도대체 뭘 심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농학자들이 분류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토양을 크게 보면 한 60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토양에는 주로 뭘 심으면 잘 자라고 어느 토양에는 뭘 심으면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 세계 토양 60종 중에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토양의 종류가 40종이에요. 60종 중에서 40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진짜 못 심을 작물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는 계절적으로 농사를 두 번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이요? 네. 인도말로는 카리프라고 하고 라비라고 부르는데요. 카리프는 4월에서 10월 몬순 시기에 수확하는 걸 의미하고요. 라비는 겨울철에 수확하는 걸 주로 의미하는데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철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년 365일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또 인도인 겁니다. 굉장한 나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 농업을 기반으로 적지 않은 뭐랄까요? 국제적인 영향력과 외교력을 행사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농업은 뭐와 관련이 크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환자라는 단어를 점점 듣기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아요. 환자 아프신 분들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의학 때문이에요. 감옷이죠. 아프기 전에 병원에서 앞으로 당신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전에 예측하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면 지금 당장 인슐린 같은 걸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지금은 당뇨 환자가 아니고 10년 뒤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먹어야 될 거는 사실 인슐린이 아니라 당뇨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현미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런 여러 가지 식품들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의약품 또는 생약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벌써 전 세계 모든 식물 종 중에 8%가 전부 인도에 있습니다. 8%가 전부 인도에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인도는 진짜 앞으로 농업과 의학의 꽃을 피울 대표적인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인도하면 생각이 나는 게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우리나라분들이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인도를 찾아가면 대부분 카스트 제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신분으로 인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좀 그렇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흔히 카스트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 분류법은 영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바르나라는 4개로 나누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게 카스트 제도를 분류하는 기준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인도인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자티라고 부르는 신분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티. 이건 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신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업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좀 상하이로 나누는 그런 독특한 어떤 신분제 같은 신분제인데 신분제 아닌 신분제고. 그러네요. 직업으로 나누는 거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티 직업으로 따지면 인도의 신분제는 분류 기준이 몇 개나 되냐면 근 3천 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모든 직업마다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 사업하면 대박 난다라고 저도 생각한 독특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같이 하실까요? 뭔데요? 결혼 중매업이에요. 아 중매요? 우리나라도 이런 회사들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죠? 그런데 이 결혼 중매업이 인도에서는 특히 붐을 이루는 게 인도는 결혼할 때 연애에서 결혼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요. 다 이렇게 중매로 결혼하는군요. 주로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보고 그걸로 결혼을 시키는데 그런데 인도도 IT 강국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딸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주변에 좋은 남성 없어 이렇게 암암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IT 앱으로 조건을 넣으면 그리고 우리 딸의 MBTI도 넣고 혈액형도 넣고 이런 걸 넣으면 외모도 넣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적합한 배우자들을 추천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많고요. 아예 이렇게 중매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인도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결혼이에요. 그 정도로 좀 중시하는군요.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발달되고 있는데 그러니 결혼과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 굉장히 점점 붐업을 이루고 있어요. 가서 웨딩 플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어떤 에피소드들도 많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얼마 전에 인도 출장 갔다가 인도 신문에서 보고 저도 스크랩을 해놓은 거였는데요. 어느 남성 집안과 여성 집안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일로 원래 결혼을 하기로 했던 딸이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식당도 다 잡아놨고 식사도 다 예약했고 이벤트도 다 잡아놨는데 이제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딸 아버님이 내가 다른 딸이 더 있다. 그래서 그 집 아들과 당신이 괜찮다면 내 다른 딸과 그냥 날짜 잡은 거니 그 날짜에 혼인을 하는 건 어떻게 했냐 해서 그렇게 혼인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게 돼요? 그게 인도만 가지고 있는 중매로 결혼을 하는 독특한 문화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해피엔딩이네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행복했고 결혼식장 취소 안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웨딩축도 괜찮고 또 하나 추천해 주실 만한 분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분야예요. 이거는 왜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도는 좀 사기를 당할 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사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인도가 이렇게 대학만 잘 가도 우수한 인재로 국제적으로 선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IIT.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 제도에서 좋은 성적 얻는 게 인도 국민들의 열망이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컨닝이 있죠. 이 컨닝도 엄청나게 발달이 됐고요. 특히 인도의 경찰 시험과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시험을 볼 때가 있냐면요. 경찰 시험이나 군인 시험 같은 경우는 옷을 다 벗고요. 어머, 어머. 네. 소건만 입고 운동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인도에서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기를 막는 이런 보안 시스템 업체들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붐업이 일어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도하면 영화 많이 보는지 모르시죠? 영화? 인도 영화 뭔가 노래 많이 하고. 맞아요. 보신 적 있구나. 춤 많이 추고. 네. 맞습니다. 인도에 그런 독특한 영화가 있어요. 이게 장르가 도대체 뮤지컬인가 영화인가 모르겠는. 바로 그런 영화 장르가 생긴 것도 또 하나의 인도의 산업의 붐을 일으키는 힌트가 되는데요. 인도는 사실 아직도 전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에서 TV 같은 걸 못 봐요. 그러니 모두 어딜 간다? 영화관에 간다. 그렇습니다. 극장을 가다 보니까 극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붐업이 된 산업이 돼버렸죠. 그런 인도의 독특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산업들도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부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인도에서는 뭔가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면들도 많고 직원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용인도 많은데요. 그런데 인도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모리 총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고 있는 총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임 기간이 9년 정도 됐는데요. 9년. 네. 인도는 법적으로 이 모디 총리가 어떤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또 선거에 당선이 되면 무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디 총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친기업적인, 친 비즈니스적인 또 경제를 육성하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총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역구가 예전에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트라는 지방을 기반으로 정치가로 성장한 정치인인데요. 이 구자라트라는 지방이 인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척박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뭘 키우고 뭘 재배하기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그쪽 지방의 사람들은 대상인들이 많아요.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농업을 하는 것보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재개설에 구자라트 지방 출신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구자라트 지방의 어떤 그런 문화를 아마 본인이 옆에서 봐서 이렇게 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높아진 것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디 총리가 원래 아까 자티라는 신분 계급상에서는 뭐로 분류되냐면 차이왈라라는 걸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차이왈라가 뭐하는 직업군을 지칭하는 거냐면 홍차 판매하는 집안이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돼요. 홍차요? 네. 맞습니다. 이 홍차를 판매하는 집안의 후손으로서 홍차 노점상도 운영을 직접 해보고 홍차 관련한 장사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을 좀 더 비즈니스를 원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뭐죠? 인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타타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타타. 타타 자동차 회사가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지역구인 구자라트 지방으로 유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허가를 풀어서 공장 지을 수 있는 대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이런 거 하려면 정말 몇 년이 걸려요. 행정. 행정이 워낙 느리고 부정부패도 많고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열흘 만에 이걸 해결했습니다. 열흘이요? 네. 그래서 인도의 그 당시 칼럼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요. 10년이 걸릴 일을 열흘 만에 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추진력을 높이 인정했었죠. 어? 무슨 소리죠? 퀴즈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후 아메리카노는 박정우의 손경제 플러스가 책임집니다.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퀴즈도 풀고 커피도 마시고 덕분에 복습도 하니까 일석삼조. 교수님 이런 게 경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인물 퀴즈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엄청난 추진력을 자랑하는 현재 인도 총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드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다 중에 세 분 뽑아서 두 잔씩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인가 봐요. 그렇네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안주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억울한 상황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사례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좀 근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좀 있겠죠? 네. 일단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이것부터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롱과 괴롭힘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련 법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범위를 넓혀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영어로도 직장 내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harassment로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약간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 받으시거나 받으시고 계신 분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장내석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요즘 어떤 게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입맞춤이나 포옹같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만 성희롱이 인정됐지만 최근에는 어깨동무, 손잡기 같은 가벼운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 이러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위가 진짜 높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포옹을 한다든가 입맞춤을 한다니. 이게 상식 밖인데. 또 언어적 성희롱은요? 네. 언어적 성희롱은 전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에 7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음단패설 그리고 외모 평가나 비유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글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일부러 보여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언어적 성희롱인데요. 외모 평가나 성적 비유가 34%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 음단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이 22%.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게 강요도 성희롱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13%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네.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김대리님 잘생기셨어요.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칭찬인가요?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교수님도 잘생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저는 뭐 그렇게 성격이 민감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 이렇게 외모 평가는 발언의 정도에 따라 기분 좋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성희롱 판단 기준은 그 당사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어떤 지적 외모 지적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군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한테 아 살쪄 그만 좀 먹어 이런 식으로 수차례 얘기를 했대요. 그게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뭐 해당 직장 상사는 진심으로 부하직원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도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 제 밑에 인사팀으로 여자 후배가 들어왔는데 공장 발령이 나고 약간 살이 쪘나 봐요. 그런데 사람 많은 군의 식당에서 다른 팀의 상무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얘 그만 좀 먹여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칭찬 차원에서 외모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는 코로나 성희롱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이제 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여조 공원에게 마스크 좀 벗어봐요. 예쁘면 팁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식당 직원 중에 80%가 이런 문제들로 팁이 줄었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의도가 나쁜 게 뻔히 보이면 정말 이거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판단 기준이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희롱으로 그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져서 다들 말조심 행동조심이 필요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거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본 입사 지원자였는데요. 같은 조에서 옆에서 면접을 보던 한 여성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얼굴 확인하게 마스크 좀 잠시 내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에 그 여성 지원자가 몹시 불쾌해하면서 이것도 성희롱인 거 아시죠?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차상 신분 확인을 위한 목적이었고 마스크도 잠깐 내렸다 다시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죠. 글을 올린 사람도 해당 지원자의 태도가 어이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식이면 공항 검색대라든지 토익 시험장에서도 다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는 좀 당연히 다른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실시간 문자메시지 봤더니 전재두 님이 동성 사이에도 성희롱이 많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실제 성희롱 그러면 머릿속에 저희들은 이성 간의 어떤 성희롱을 많이 떠오르는데 동성 간의 성희롱도 많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 간 성희롱이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 한 20대 중반의 남자 사원이 40대 후반의 남자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 했나 봤더니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말에 뭐하냐? 애인 만났나? 나랑 데이트 좀 할래? 라고 언어적 성희롱을 했고 더 큰 문제는 남자끼리니까 이러면서 뒤에서 껴안으면서 요즘 살쪘어. 이런 신체적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사원에게 했다면 당연히 성희롱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공식 조사가 이뤄지니까 가해자는 오해라고 펄펄 뛰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일부 위원이 남자끼리 친밀감 같고 직구준 장난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단 말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거래처 직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 대상이 사업주, 직장 상사, 동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든지 또 최근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생겨서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되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처럼 즉각적인 처벌이 어렵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정말 요즘 콜센터 직원들 감정노동이 심한데요. 어떤 직원은 전화 접수하는 내내 몇 시에 마치냐, 끝나고 나랑 술 한잔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콜센터는 인삿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랑해요? 그럼 만나줘요. 이렇게 들이대는 취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직원에 의한 성희롱도 심각한데요. 가령 영업사원에게 거래처 직원이 술이나 노래를 강요한다. 그리고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다. 이러면 해당 직원이 회사에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타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또는 거래처를 변경해서 그 불쾌감을 야기한 거래처 직원을 안 만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거래처 직원을 직접 징계는 못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서 거래처에 전달하면 거래처 사장님이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지금까지 성희롱을 살펴봤다면 성차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성희롱과 달리 성차별은 뭘 말하나요? 성차별은 성 역할에 따른 차별적 인식으로 특정 성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자라면 돈을 벌어야지 또는 여자는 결혼하면 쉽게 회사를 그만둬요. 또는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등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남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루려면 반드시 없어져야죠. 몇 년 전에 제가 컨설팅을 하러 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임원분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임원분이 여성인 영업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같이 논의하실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팀장이 들어오자마자 김팀장 커피 두 잔만 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말로요. 그래서 제가 그 임원분한테 왜 팀장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팀장이 남성이었어도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라테 파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는 스웨덴에서 한 손에는 카페 라테를 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몇 년 전에 한 TV 프로에서 스웨덴 어린이집을 촬영을 갔습니다. 4시 반이면 어린이집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오겠죠? 그런데 14명의 어린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시 반이 되니까 정확히 아빠 7명, 엄마 7명이 픽업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성차별에 대한 인식도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저도 어떤 여론조사 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아직까지 회사 내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던데요. 회사 내에 구조적인 성차별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그런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남성, 여성을 다 합친 퍼센트인데 여성 직장인만 따져보면 10명 중 9명, 90%가 성차별이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신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특히 비정규직의 비율을 보면 여성은 47.4%고요. 남성은 31%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자리 중에 마트, 점원, 미화원, 조리사, 강사 같이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일자리들이 왜 정규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70% 수준밖에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성보호랑도 관련된 건데요. 주로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를 여성들이 다녀오잖아요. 갔다 오면 발령지가 바뀐다든지 또는 육아휴직을 갔다 왔으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평가를 거의 바닥으로 최저 등급 저평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구조적인 성차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 문자메시지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보고 최 씨라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데 맞나요? 이거는 성별은 아니고 다른 의미의 성이네요. 하지만 이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로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특정 성을 가지고 차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괴롭힘에 업무적인 적정 범위를 벗어난 거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민섭님께서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옆 회사 얘기입니다. 옆 회사에서 여직원 빈자리를 쳐다봤다고 부서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경계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사원의 빈자리를 보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좀 막연한데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발령의 적정성을 봐야 됩니다. 빈자리가 생긴 거는 어디로 발령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아마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떤 여직원이 근무하는 자리인데 그 여직원이 없을 때 그 빈자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쳐다본 거에 대한 정당성 있어야겠죠.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여러 케이스들이 있고 원래 괴롭힘과 차별, 희롱 이런 것들은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채용 과정에서도 성차별이 있을까요? 네. 면접 과정에서도 성차별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하면 내가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본성을 드러내는 일부 면접관들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모 제약회사에서 면접 때 그것도 인사팀장이 여성 응시자에게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거 동의하시죠? 라는 질문을 했고요. 또 어이없어 하니까 군대 갈 생각 있으십니까?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사 지원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본인 sns에 관련 내용을 바로 올렸고 이게 해당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회사 대표가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전주의 금융사에서는 면접 시에 키가 몇이냐. 그리고 전공학과를 언급하면서 무슨 무슨 과 나왔으니까 예쁘네. 무슨 무슨 과 나왔으니까 끼가 좀 있겠네. 하물며 춤 좀 춰봐. 이러면서 이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참여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은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참 어이없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양한 사례 우리가 유념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내석 농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볼방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오늘 인도 여행 같이 가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1800번 4699번 그리고 3585번 이렇게 세 분입니다. 커피 풋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